그래서 자민이는 오늘... 짜잔! 일로 오는 중이면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은 이제 클라우드로 다 연기... 클라우드... 요새 클라우드 뭐 이런 얘기 막 들어본 적 있지? 네? 클라우드... 클라우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네. 역시 초딩이군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네. 컴퓨터가 저기 어딘가에 있는 메인 서버에... 메인 서버는 뭔지 들어봤어요? 거기에 정보가 담겨 있어서 여기서 접속해도 여기 있는 거 불러와서 그냥 쓰면 되고 딴 데 가서 나름 컴퓨터로 해도 여기 있는 거 불러와도 되고 그냥 계속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다? 네. 누가다? 누가다? Do you like? Do you lik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누가다? 했잖아. 그치? 물론 누가다가 아니고 누가니로 바꿔놨지만... 네. 누가니? Do you like니?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Do you like me? Do you like 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암만 길어봤자... Do you like me? 네가 지금 얘기했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건 전부 다 얘가 무슨 시인 걸 증명한 거야? 이름 시... 왜? 그는 남자아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데? He is a boy.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리게 되죠.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 소년이란 뜻이죠? 자 이거 소년이란 뜻이죠?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니까 무슨 시야? 이름. 보이도 이름 시고 초콜릿도 이름 시죠? 네. 그쵸? 근데 영어 문장에서... Do you like 초콜릿은 맞는데... He is a boy는 틀렸대. 왜 그렇죠? 당연히... 하하 다시. 어. 그는 소년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해야 되니까? He is a boy. 오케이. 얘도 이름 시고 지금 자 다시. 네. 문장 속에 이름 시 누구 무엇을 실제로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건 그 이름 씨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죠? 네. 초콜릿은 셀 수가?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남자 아이는 한 명 두 명 셀 수가? 있어요. 여기에 He니까 남자 몇 명인 거야? 한 명? 한 명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여기에 남자의 두 명이 앉아있다 쳐. 네. 그러면 이번에는? They are... They are a boy. 틀렸죠? 그래. 이거 왜 해줘야 돼? 여러 명 있으니까. 오케이. 보이라는 이름 치는 이렇게 생겼어. 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야 할 때도 있고. 네. 이렇게 해야 할 때도 있고. 네.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 어떤 긴 대화에서 남자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남자아이가 처음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이 하필이면 한 명일 때. 네. 이것은 예를 쓴다고요. 자 이건 어떨 때 쓰냐. 아까 얘기했던 그 남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때. 왜냐하면 얘는 그 소년이라는 뜻이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말을 계속 이어서 여러 문장을 얘기해. He is a boy. The boy is kind. 이렇게 얘기한다. 그는 어린 남자아인데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처음 소개했어. 네. 그러니까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야. 네. 근데 그 남자아이가 친절하다고 얘기하고 싶어.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싶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써야 된다고. 여기에다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요. 네. 어떨 때 어를 쓰고 덜을 쓰는지. 그리고 이름치가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뭔가 문장 속에 뭔가를 어를 써야 되느냐. 여롯의 형태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런 문장. Imagine 뜻이 뭐예요? 상상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럼 문장의 하다시로 시작하네. 네. 그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다면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의 뜻이 뭐야? 상상했다.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네가 초콜릿으로 된 세상에 있다는 것을. 네. 이렇게 해석되죠. 네.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니까 뭐뭐 해봐라. 뭐뭐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네. 영영. 그래. 원래는 얘 하다시니까 원래 그동안은 계속 일반적인 문장은 이 앞에 누가다를 해야 되잖아. 누가가 없네. 네. 하다시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냐 얘가 생략된 거야. 명령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하는 거야? 너한테 하는 거야? 쟤한테 하는 거야? 아니면 쟤들한테 하는 거야? 명령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밥 먹어라. 앉아라. 너. 항상 얘한테 하잖아. 네. 그러니까 얘를 쓸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명령하는 말은. 그래서 얘 필요 없이 무슨 시로 시작하게 됐어?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하면 명령하는 말이야. 네. 그럼 얘에 대해서 뭐라 뭐라 그러죠? 네. 그렇죠? 됐이 종류가 많다고 막 그러죠? 네. I like that. 저거. I like that book. 저거.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됐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건 만드는 됐. 오케이. 자, 건 만드는 됐은 맞는데 그냥 건 만드는 됐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말의 뜻은 뭐예요? 초콜릿 세상에서? 누가 다는 해석 안 합니까? 우리말로? 아. 너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 그렇죠? 네가 초콜릿 세상에 있다니까 지금 방금 네가 읽은 건 뭐라고 하냐?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이라고 썼어요. 네. 바빠서 대충 썼어. 네.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들어 준다고요? 겉만 들어오는 됐입니다. 사실 겉만 들어주는 건 많아. 먹다. eat. 먹는 것. to eat. 먹다. eat. 먹는 것. eating. 이거 먹는 중인 먹는 것. 먹는 것. 먹기 위하여 먹기 위하여 먹어서. 겉 되네. 얘들도 겉 만들어 주네. 네. 그럼 얘랑은 뭐가 차이가 나느냐? 그냥 얘는 누가다가 아니야. 그냥 누가가 없잖아 여기에. 네. 누가가 없어 이런 거. 근데 얘는 누가다가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 부분도 뭔가 설명 하죠. 오케이. There is a chocolate. 읽고 뜻.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n Italy. At which? 아. 아. 초콜릿 축제가 있다. 아. 작은. 아. 작은.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좋아. 자 여기서 설명한 거는. 자 뭐뭐가 있다 라고 할 때는 there is를 쓸 수도 있고 there are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왜 there are가 아니고 왜 there is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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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하면 왜 틀릴까? There are chocolate festival 하면 왜 틀린 말이 됩니까? 아. 단수여서. 아.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지금 뭐가 있다 하고 있고. 아. 초콜릿 축제가 있다고 하고 있지. 네. 이거 근데 초콜릿 축제가. 얘는 누가다가 특이합니다. 누가가 뒤에가 있어. 네. 누가. 다. 초콜릿 축제가 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 누가 라는 녀석을 앞만 길어 봤다 해 봤더니 it이니까. It이랑 같이 쓸 수 있는 비위동사를 써야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도 뭔 얘기 했을 건데요? There? 응. 얘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고 하지 않던가요? 네. ok. there의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그것. 아무 뜻 없는 것. ok. 그것? 뜻이야? 아닌데. 이거 뜻. I'm going there. I go there. 나는 그곳으로 간다. ok.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 그곳으로. 그곳으로.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네. there의 첫 번째 뜻은. 거기에. 거기로. 두 번째 뜻은. 아무 뜻 없다고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아무 뜻 없는 대신에 비위동사의 두 가지 뜻이 뭔데? 이다랑 이다를 이따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is there? 하면 무슨 뜻이지? 어. 있니? 있니? 뭔가 한 개가 있는지 묻는 게 되겠지. 네. are there? 하면. are there? 있니? 여러 개가 있니? 라는 뜻이겠지. 응. 네. ok. 그 다음 이런 표시는 언제 한다고요? 그 어떤 시가 너무 길어졌을 때 지도가. 그나저나 얘만 하면 얘는 무슨 시죠? 어디요? i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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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네. ok. 무슨 시냐고요? 압제비씨. 그렇습니까? 네. 압제비씨는 어디. 여기도 있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뜻이 이탈리아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가 됐죠. 압제비씨가 하는 일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거나. 아. 네. 또는 무슨 시 덩어리를 만들어 준다. 어떤 시. 어떤 시 덩어리를 만들어 준다. 어떤 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압제비씨 전체사는. ok. 아 참 그러잖아. 여기 초콜릿은 아까 어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여기에 어는 왜 있는 거지? 예. 페스티벌이 있어서. ok. 여기 문장에 하고 싶은 말이 초콜릿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초콜릿 축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초콜릿 축제. ok.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더 주인공이겠네. 네. 축제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페스티벌즈. 돼 안 돼? 돼요. 됐습니까? 네. ok.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는 얘 때문에 왔죠. 네. ok. 그 다음에. 자. 갑자기 이거 나왔대요. There are. 자. 일단 여기까지만 뜻이 뭐야.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무슨. 어. 커다란 초콜릿. 동상이 있다. 동상이 있다. 동상이인가? ok. 그래서 얘는 왜 이번에는 is를 하면 왜 안 된대요? 아 참 is를 하면 왜 안 된대요? 아 선생님이 복수밖에 기억이 안 나요. ok. 여기 이 문장이 하는 게 네가 방금 얘기했듯이 커다란 초콜릿 조각상들이 있대지. 네. 선생님이 그래 뭐 복수? 그래 복수란 말도 좋다고. 맞는 말이 맞아. 네. 그렇게 꼭 어렵게 얘기해야 되겠어? 한 번 길러봤자. 데이. 데이잖아. 데이. 그것들이 있다잖아. 데이.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랑 어울리는 비 동상을 써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생겼겠다고 그랬는데? There. 그렇죠. 이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하면 커다란 초콜릿 조각상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초콜릿으로 만든 우편 엽서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and의 뜻이 그리고인데 얘도 뭐다? 접속사. 접속사가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누가다가 두 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데어 아이가 여기 있지? 네. 그러니까 데어를 굳이 또 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생략이라고 한다. 네.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